1번 주자 또 준비하십시오. 3번 주자 6명. 3번 주자 6명. 자, 지금 주황색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조금씩 부족한 상황이 나옵니다. 띈 사람이 또 띕니다. 1번 주자가 3번 주자의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점을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요령. 두번째 요령. 왼발, 오른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십시오. 네, 세번째 요령. 옆사람과 손을 잡거나, 팔자를 끼거나, 어깨를 업무하거나, 이런 게 좋습니다. 앞사람과의 각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선배 몸풀기처럼 어깨에 주물러주는 거 생각하십시오. 살짝 어깨에 손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반환점은 가까워요. 네, 금방입니다. 자, 또 다른 요령. 두번째 주자는, 네. 두번째 주자는 신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등사랑 같은 건 큰 건 안 들어갑니다. 자, 1번 주자부터 3번 주자까지, 18명이끼리입니다.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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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백점에 올려주세요. 백점에 올려주세요. 백점. 네, 2번 주자. 지금 2번 주자 빨리 준비해 주세요. 2번 주자. 신발 보고, 신발 보고, 빨리. 네. 신발이잖아. 벗겨주고, 벗겨주고, 벗겨주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지금. 맨바닥에 있었습니다. 맨바닥 어떻게 다 빨리 싣을 것 같은데. 2번 주자. 2번 주자. 2번 주자. 출발합니다. 2번 주자. 출발합니다. 2번 주자.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아, 주황수님 역전 됐어요. 역전 됐어요. 역전 됐어요. 아, 바람수님 역전 됐어요. 아, 바람수님 역전 됐어요. 어, 동시설들은 제 exactement 구매한 경험과 100명의 학생人 역전 cousinsцы 대회사입니다. 마지막 주자. 이번주 전öh mata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예요. last game. 연락수님 역전 됐어요.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자, 6PM 바로 출발, 출발. höchee. 자, 우리 plansixx2 change. 황 float.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یا Helene. 자 마르지 말고! 마르지 말고! 1 2 3 3 4 1 2 3 야 역시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1 2 1 2 1 2 very tomatsie!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